세계복음을 위한 기도운동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노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러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주시는 땅곳 적과 구리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초상들의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재단곳 돌단을 쌌대.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와의 재단을 쌌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하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이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적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그래를 행할지니라. 세계복음을 위한 기도운동 시간입니다. 오늘은 멕시코를 위한 기도운동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멕시코의 땅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크리토께서 성령으로 멕시코의 모든 땅들과 그들 속에 있는 영혼들을 통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2200만 인구의 멕시코의 현장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르기 전만 이 영혼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세계복음만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복음이 멕시코의 일기 천만의 영혼들 속에 강력하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멕시코의 31개 주와 한 개의 연방주에 있는 이 멕시코의 모든 영혼들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마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멕시코의 역사는 우상과 종교,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이 시간에 나사리 예수로 며느니 결박되고 무력화될 주어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멕시코에 있는 메스티조 60%의 종족을 잡고 있는 배우의 역사는 어둠의 근세가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많은 멕시코의 종족을 차지하고 있는 메스티조 60%의 이 종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세계복음마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하나님 멕시코의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 종족들 위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마의 은약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통치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혼들 속에 깔급한 자와 충성된 자와 사명자를 찾게 하시고 그들의 전도자와 성경사와 목회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리 돌아오는 역사가 이들 종족 위에 이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찾고 있는 이 배의 역사는 우상과 종교와 흑암의 근세가 무너지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세계복음화의 복음이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멕시코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종족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기를 성원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께서 성사미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아프리카 원주민들 이 30%의 영혼들 속에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땅에 있는 9%의 백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 속에 역사하는 우상과 종교와 거벼어 역사하는 어둠의 영혼들은 나사리 예수의 섬으로 무력화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세계복음의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멕시코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종교의 세력을 녹화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마 카토릭이 83%를 차지하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외에 하나님 이 카토릭의 종교의 영이 멕시코를 완전히 장악해서 하니 주의 성령께서 그들 배우 역사하는 어둠의 건설가 무너지게 하시며 이 83%의 영혼들 이 백성들 속에 하나님 일어나야 될 수만은 정신문제와 영적문제와 육신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들이 종교의 영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제와 사단과 지역병에 묵혀서 있는 그들 속에 영적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님 미래의 문제까지, 내세의 문제까지 걸려있는 이 수많은 영혼들 속에 예수 그리도의 복음이 하나님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들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통치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멕시코 땅에 있는 1.4%의 요하의 정인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요하의 정인들이 또 하나님 또 헛어져서 그들 속에 하나님 순수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못한 복음을 선포한 다른 복음을 선포한 이 요하의 정인들 속에 이 종교의 영들이 길박되고 무력화될 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멕시코 땅에 0.4%의 몰명교도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원제와 사당과 지역의 배경을 해결할 수 없고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인간의 심각한 하나님 문제들을 내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몰명교도들이 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돌입히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 이 종교의 영들을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결박시켜주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4.7%에 있는 하나님 무교인들 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정말로 이들이 순수한 복음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통치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멕시코 땅에 하나님 8%의 아는 깨신 교인들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8%의 아는 깨신 교인들이 하나님 정말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와서 멕시코 땅에 하나님 순수한 복음 운동 깨끗한 복음 운동 전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8%의 아는 깨신 교인들마다 있는 그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멕시코 땅에 1천만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역사하시고 1천만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역사하시며 1천만 파스망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계복음의 언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언약 잡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소망하며 이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 운동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여 군사여 신부여 대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지역민족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멕시코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중남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준비한 하나님 이 멕시코 땅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멕시코 땅들 위해 하나님 그들 속에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마약과 범죄 조직으로 관용한 이 멕시코 땅들 위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멕시코 땅들 속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주님께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그 땅의 하나님 영혼들 속에 순수한 복음 운동 전도운동 성령 운동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목회자여 전도자여 하나님 성교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8%의 하나님 이 그리토인들 속에 그리토의 절대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토의 렘넌트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토의 남은 자들 순례자들 하나님의 정복자들 이기는 자들이 세워져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토의 제림을 준비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멕시코의 참된 복음 운동 전도운동 성경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전세계 하나님 그리토인들이 40개의 그리토 운동의 대풍의 역사에 하나님 이 멕시코의 그리토인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이 중남미 땅에 하나님께서 브라질과 함께 이 멕시코의 진흥한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중남미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이 멕시코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멕시코 땅에 일어나야 될 1천만 제자 1천만 전도자 1천만 교회 1천만 파수망대가 일어나서 대풍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토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멕시코의 대사관들마다 그들 속의 역사는 대사관 속의 역사는 허감의 세계에 무너지게 역사하시고 대사관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기는 자들이 예수 그리토의 제자들이 대사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토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멕시코의 대사관들이 되게 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대사관 속에 하나님이 감추놓은 남은 자여 순례던 자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 전쟁할 수 있는 그리토의 군사여, 제자여, 군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 문제로, 정신문제로, 하나님의 육신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내세의 문제로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가득하오니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수 그리토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멕시코인들을 기억하여 디아스프라 메스코인들이 하나님 전도자와 그리토인들을 만나서 순수한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준비되어 져서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디아스프라 메시코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 있는 수많은 멕시코 그리토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하여 주기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세계복음의 복음을 선포하며 다시 오실 그리토의 제림의 복음을 선포하며 천연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며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참된 1천만 제자 1천만 전도자 1천만 파수망대를 지켜갈 1천만 교회운동을 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 운동이 이 멕시코 땅에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사미 하나님께서 보좌해서 통치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총동원할 수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여 주옵소서 이 멕시코 땅 가정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강력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멕시코의 하나님 그리토의 대분동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사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라계신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